안녕하세요 렌즈로 돌리시네요 안녕하세요 샤코입니다 버프 먹은 샤코 이번엔 탑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룬은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출발 도랄 링으로 갑시다 도랄 링... 아 반지장이라고 제가 이거 진짜 옛날에 만들어놓은 건데 북미 카타 장인이신 허블렛 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렇게 초반에 템창에 롱소드로 아예 도배를 해놓으셨길래 그거 좀 보고 간병받아가지고 그거 보고 따라한건데 밑에 좀만 움직이시면 안될까요? 블루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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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그걸 속아?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밟겠죠? 아니면은 여기서 와드로 하고 올라왔으면 배아 concern view 아하... 사쓰가 nav 물 내용 안되나봐요 수고 피했고 거기도 박스 거기도 박스 정신을 못 차려 야 어디 CS를 털네 자식이 어? 피했지롱 뭐 싸워 붙일? 자식이 단식하세요 영계신데 단식시마 CS를 먹지마 아 이 자식 라가스가 위쪽 동선이죠? 탑에 올거에요 일단 W 두개까지만 찍겠습니다 일단 정글도 상대 정글도 하하하 가라가스기 때문에 빼주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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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어어어어어어? 훈출난다 자식이 오빠는 갈 데가 없단다 뭐야 이거 아 아 저만 으으 마라가 애매한데? 안녕하세요 님이 어디다 갔당 알아서 잡으세요 오 잡았네? 죽었네 근데? 개소네 이렇게 먹어주고 이렇게 아 개잘 먹어요 롱 내가 더 센 것 같다 견제가 저기요 자체가 더 센 것 같아요 이게 맞붙으면 제가 좀 불리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렌즈로 돌리시네요 렌즈로 돌리시네요 오잉 분신으로 대신 맞아주는 센스 이게 분신 터지는 데미지가 생각보다 세요 왜냐면 이게 AP괴수가 1인 이유도 있고 이게 대신에 터지는 데미지를 활용하기가 힘들다 뿐이지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내가 더 센 것 같은데 복식한 제가 하하하하 막이냐 그거 하하하하 어이 어이 안되지 안돼 궁이 없다고? 전멸에도 없다고? 후르면 죽어야지 아이씨 잘가세용 육 육 육 육 육 육 잘가세용 육 육 좋아 아니 저거 APC 바나를 상대해본적이 없어가지고 어허 달달합니다 이제 달달할거에요 렌저 한번 더 돌려보시죠 오이 깜짝아 라인 클리어용으로 쓰네 비스킷으로 일단 버틴 다음에 궁 찍어요 궁 찍어야 됩니다 일단은 버풍 하나 뽑아주고 저쪽에서 굉장히 재밌는 오이 잘가요 다게팅이랍니다 이 스킬은 그래서 샷코가 피지컬이 별로 필요없는 챔프가 이게 왜그러냐면은 그게 없어요 배치기 못해요 배치기 못해요 스킬이 굉장히 간단 간단한거라서 생각보다 여기서 공 찍은 이유 여기서 나오죠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공을 찍었습니다 지금 AP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너지가 굉장히 잘 맞아요 이게 분신을 터뜨리는 숙련도가 어려워서 제가 원래는 하나만 찍고 그러는데 풀 AP 특히 이런 템트리로 갈 때는 이렇게 갈 때는 공을 찍어주시는게 좋습니다 딜이 많이 상승이 돼요 라일라일을 가게 되면 렌즈에 카운터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거 상대가 빡쳐 갑니다 Belgian의 정하기 아니 무슨ical 뭐해 뭐해 왜 뭐해 어이 뭐야 뭐해 봐 어! 너에게 닿기를! 아니! 닿질 않아 슬픈 엉? 안내해 흐흐흫 하하하하 아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 뻥이오 그의 이름 이칠삼 그는 백도를 잘하지 잡아요 나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이스 이것이 최종 최종 콤비다 아이고 이건 너무한거 아니 여기서 마간신으로 바꿔주고 뻑뻑만하다 다음템 리안들이 갑니다 저는 스마트키를 쉬프트 이용해서 쓰거든요 그냥 스킬은 바로 스마트키로 이제 나가고 쉬프트 W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옛날부터 들여놨던 습관이라 똑같습니다 보통 한 대 맞아보세요 한 대 맞아보세요 응? 뻥뻥 걸려요? 죽으세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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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싶지않ㄲ 헉 나만 아주 잡을라고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막겠냐 ง eh 오잉? 오잉? 너희 집 불나요? 님들 집에 불나요? 어허 세상에 세상에 마사니 오잉? 이대로 끝나는 건 또 오잉? 아니 18킬이나 쓰셨어? 미친 자 딜량은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의 샤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이